지금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여러 정치연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건강은 괜찮으세요? 퇴원하셨나요? 아직은 퇴원 안 하셨는데. 병원에 계시고? 네,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 퇴원할 수, 활동 언제 제기할 수 있겠네요. 5일 격리 기준 때문에 기왕 격리하는 김에 병원에서 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퇴원해서 활동을 재개를 하시면 대표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실무회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어요? 실무협상은? 좀 진척은 있습니까? 뭐 형식상에서는 조그마한 애초에 생방송, 생중계. 그것에 대한 일정한 수위 조절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부분적으로 생중계, 부분적으로 비공개 얘기를 하던데 그 방향으로 지금 잡힌 겁니까, 방향은? 네. 아무래도 회담 자체의 성과를 내려면 좀 진중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여당 측에서도 회담 자체를 좀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의제는요? 의제 합의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갈리는 지점이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힘에 의한 지배, 또 비이성적인 충동,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야당은 강력한 견제력을 행사를 하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그런 걸로 가자는 것이고 아무래도 여당 대표는 같은 운명체다 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형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의제하고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그럼 국민의힘은 그거 올리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의제를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그동안 제3자 특검만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한동훈 대표 후보가 그 시절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꼭 기다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는 않겠다. 그 전에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론은 논의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의까지는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회담을 지금까지 두 차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 양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생중계 문제가 저쪽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일상적 소통과 예를 들어서 대표회담에 어떤 의제를 둘러싸고 용산과 지금 조율이 가능한 관계냐 아니냐. 좀 보도가 엇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기타 그것에 대한 사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5% 가까운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때의 지지율 그걸 보면 분명히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용산의 전행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과도한 개입이나 농단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표출했거든요. 그럼 그 의사결정된 한동훈 체제는 그런 지지자들의 여망에 따라서 보다 독립적으로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정분리라는 걸 상당히 중시했었어요.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여당도 정부에 대한 부속품이 아니거든요. 거수기도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정부에다가도 압력을 행사를 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정당 정치가 꼭 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서 여야가 민생이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토론과 해담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의 맥락은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거든요. 야당 대표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생중계 요구라든가. 오히려 야당에서. 그렇죠. 여당을 좀 규탄하고 실정을 폭로하고 그러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연금개혁이라든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계속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요. 물론 특검이나 여러 가지 견제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용산이든 한동훈 대표체제이든 거기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내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국정브리핑을 열어서 4 플러스 1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대표회담이 그 뒤에 열려서 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좀 충분하고 그 안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된 연금, 노동 이런 이슈를 타입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잠깐 이야기 듣는데도 사실 대표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의제가 너무 많잖아요.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담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예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 또 민생 문제를 챙겨야 되는 정치인의 사명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간 실무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날짜는 좀 다시 잡힌 게 있습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가안을 놓고 거기에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안으로 날짜는 잡아넣었군요.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때가 적당한가. 그거는 의제 조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서 날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좀 꽤 걸리겠네요. 그러면. 우리 대표께서 복귀를 하시고 또 실무협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어떤 판단, 결정을 내리시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두 개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법원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전에 유희림 방심위에서 방송 제재한 29건에 대해서 29패 했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런 기류가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은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체제의 근간에 가까운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주문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건이잖아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일부라도 수용이 된다면. 그럼 일단 새 박문진 이사는 임기를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2인 체제 하에서 그것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행위 자체가 배제되었고 아주 졸속으로 결정됐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청문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들이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런 걸 놓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좀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방송 문제 때문에 통신 쪽은 거의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방송특위로 하나 만들어서 그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과방위는 제대로 운영을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봐도 과기정통 부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비이상적 접근 자세를 갖고 있는 현 정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학기술 입국이라든가 IT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상임위를 분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상임위 자체를 쪼개는 거? 상임위를 과기산자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고 방송정보통신을 한 분야로 하고.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 현안은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의 문제니까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둘 다 모두 기각을 해서 그냥 방통해서 선임원 새 박문진 이사들이 임계가 개시가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일단 멈춤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방송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한번 다시 숙고를 할 수 있는 특위가 되든 뭐가 되든. 원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시 가동할 여지는 없을까요? 문제는 우리는 여러 양보의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고 뭔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 갈등 양상을 조금 중단하자 그런 의지가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는 태세로 왔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방송특위를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의지에 포함돼야 된다. 그런데 특히 방송 현안은 용산에서는 정권의 보위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강경입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해서요? 이준숙 체제 자체가 초강경 의지를 특히 방송 mbc 장악에 대한 보였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민주혁신회의 대표를 맡으셨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원내와 원내를 분리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 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일단 현재 원내에 혁신회의 멤버들은 의원협력단이라는 조직으로 있고 단장도 없고 간사 한 명만 선출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개파 모임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평당원들의 정당혁신운동 단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는 개파 활동을 하지 않고 정책연구단체로 등록을 해서 정당혁신, 민주주의 미래 이런 걸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평당원들은 일단 공천혁명, 정당혁신의 일부는 어느 정도 이뤄냈기 때문에 대선을 위한 2년, 3년의 플랜을 가지고 조직을 다시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결국은 약간 이원화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평당원, 원회가 중심이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정치에서는 적절한 경쟁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같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권 경쟁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라톤으로 치면 혼자 뛰는 것과 같이 뛰는 것은 기록 자체가 달라져요. 이재명 대표는 혼자 뛰어왔죠. 지금까지. 김경수 취사와 같은 그런 분들,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이 함께 뛰어주면 힘이 나죠.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생각은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뛰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 입장은 정치적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열리려면 일정한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용의는 있나요? 김경수 지사의 의중. 본인은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더 배우겠다. 당장 눈앞에 어떤 걸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뇌했던 거, 고민했던 부분들이 민주당의 발전이나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이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의 대화, 소통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 두 명에다가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묶어갖고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른바 친문 세력의 재결집.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묘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친문 세력의 결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은퇴를 하셨고 국가의 원로로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기를 조언하시고 이 안에서는 대통령님을 어떻게 프렌들리, 친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 결례에 가깝다고 봅니다. 새로운 비전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